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급 언어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고급 언어가 뭐냐?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되어 있는 언어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거하고 반대는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급 언어가 있겠죠. 저급 언어에 해당하는 언어가 바로 여기 있는 기계어와 어셈블리가 됩니다. 이 저급 언어는 그래서 고급 언어보다는 어떠냐면 처리 속도가 빨라요.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빠르다. 그래서 얘는 이 기계어 같은 경우는 언어 번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번역이 필요가 없고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어셈블러라는 언어 번역기를 통해서 바로 번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저급 언어 기계어와 어셈블러는 저급 언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언어이다 보니까 속도가 저급 언어보다는 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고급 언어의 특징들만 간단히 알고 이번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볼 같은 언어는 사무처리용 언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포트라는 과학 계산용 언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LISP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언어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은 교육용 언어. C 언어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제작을 위해서 특징이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언어죠. 바로 알골이라고 하는 알골 60이라고 하는 것이 모체가 돼서 C 언어의 모체가 됐죠. 특히 이 알골은 C 언어의 모체가 된 바로 그런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 언어하고 알골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C++ 같은 경우는 C 언어를 통해서 객체지향 언어를 도입한 그런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ava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가 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Java를 이것도 사실은 C 언어를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ava를 가장 많이 쓰이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니까요. Java 같은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고급 언어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클래스를 기본 단위로 클래스들 사이의 상호작용, 즉 메서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러한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있다. 비행기가 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럼 그 장난감은 비행기만 되지 다른 걸로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블럭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블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얘를 비행기로도 만들 수 있고 다시 자동차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게 바로 뭐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블럭 하나하나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서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재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개발 시간이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객체는 고투문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지향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기법이다. 당연한 거고요. 특징 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객체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된 주체, 동작, 방법,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객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블럭을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게 100% 맞는 적절한 이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동작이나 연산을 정의한 것을 뭐라고 한다? 메서드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받는,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동작이나 연산을 정의한 것. 이게 바로 메서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표현한 객체의 집합을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속성이나 연산을 이것들을 묶어놓은 거, 이것을 클래스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시험에는 자주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종종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번역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을 해서 컴파일러나 또는 인터프리터 같은 걸로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목적 프로그램을 링커로 해서 로드 모듈을 만들고 로드 모듈을 로드에서 실행하는 이러한 언어 번역 과정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순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번역에는 여기 했던 컴파일러나 어셈블러나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사용이 되고 링커, 링커가 시험에 좀 잘 나왔죠. 이 링커는 기계어로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모듈,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링커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을 해서 누가 기계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기계어로 된 것을 얘를 이제 링커가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바로 여기 실행이 되게 하려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로더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기역 장치에 프로그램을 적재한다. 주기역 장치에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로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로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포트란이나 코볼이나 C 같은 이런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컴파일러. C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 번역이 바로 컴파일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어셈블리어의 언어 번역기는 어셈블러, 인터프리터의 번역기는 베이직이나 LISP 라고 하는 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특징들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컴파일러는 처리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요. 그런데 인터프리터는 행으로 합니다. 한 줄씩 한 줄씩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당연히 목적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인터프리터는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컴파일러가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번역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인터프리터는 조금 실행은 느리기는 하는데 한 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번역 속도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언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구분하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웹 프로그래밍인데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이 부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웹 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웹 문서를 작성할 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홈페이지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HTML이라고 하는 거 하이퍼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된 언어로 기본적인 웹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XML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HTML의 단점을 보완해서 구조화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XML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구조화된 문서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데이터베이스 간에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 처리에도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XML 하면 구조화된 문서, 분산 처리에 적합하다. HTML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VRML은 3차원 물체와 가상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3차원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RML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차원이라는 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애플릿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자바 애플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바 애플릿이라고 해서 이 자바 애플릿은 자바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자바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안정성과 보완성을 다운로드를 모두 완료해야 수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애플릿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바 스크립트, HTML 문장 안에 삽입돼서 능동적인,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된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과 반복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글씨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가 이렇게 좌우로 흐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바 스크립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GI가 있는데요. CGI는 다른 것보다는 주로 방명록이나 카운터 게시판에 HTML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GI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ASP, 바로 자바나 또는 HTML이나 이 ASP를 가지고도 홈페이지 언어를 만들기도 하죠. 페이지 언어를 만들기 위한 언어인데 동적으로 처리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에 과부하를 주고 실행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CGI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그런 스크립트 언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에서만 수행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ASP라고 하는 거. PHP는 바로 유닉스나 이런 데서 사용이 가능하죠. 주로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로서 조금 작성하기 쉬운 그러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PHP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자바로 주로 많이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PHP는 그래서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어떠한 운영체제를 하더라도 다 만들기 편한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하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JSP가 나오는데요. 바로 자바를 실행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웹서버에서 동적으로 웹브라우저로 관리하는 스크립트 언어인데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HTML 문서 내에서 퍼센트와 퍼센트 사이의 형태로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 두시면 되고요. 다양한 운영체제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용이해서 재사용하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JSP를 많이 쓰는 이유이겠죠. WM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선 접속을 통해 휴대폰이나 PDA 이런 데서 웹페이지 텍스트와 이미지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언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언어 번역 과정 순서 좀 알아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뭐냐 라고 하는 그 특징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것들은 그 특징들이 꼭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